최유진씨 창가번호 8번 최유진씨가 부릅니다. 난 괜찮아 최유진씨 창가번호 9번 최유진씨 김정 Jordy 그대의 사랑과 사랑은 어찌하나 아무리 여름다워도 아무리 국회가 또 영원으로 그렇지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 꿈이 너로 돌아보지마 너의 동정도는 내겐 그렇지 않아 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용할 거야 모르는 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떠나 돌아보지마 더 이상 나를 비추하게 만드지 마 누구나 한지는 나 더 이상 나를 비추는 거야 난 괜찮아 난 돌아보지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정보일 거란 생각만 아무리 약불버리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은 어찌하나 아무리 약불버리고 아무리 약불버리고 아무리 약불버리고 아무리 약불버리고 아무리 약불버리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보여도 난 괜찮아 나를 듣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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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사랑과 함께 살아버리지 않아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이고 난 괜찮아 나를 듣고 싶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